원해 많이 motive 아 에규가 일상 지민 축하드립니다 정국 이제 세트했습니다 본격적인 50회를 즐기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세트 축하합니다 손 보려 손 보려 50만원 상당 50만원 상당 상품을 60만원 상당이요? 왜 하필 이 세 명인가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끝에 타는 거예요? 아 의지할 사람도 없어? 의지할 사람 있어 아 의지할 사람 있어 아 의지할 사람 있어 우리 설명도 못하고 맞추지가 못할까 네가 정답을 맞춰 내가 설명할게 그 막 어려운 단어 있어요? 형 설명 기가 막히게 너는 들어라 제가 맞춰야 돼 내가 그치 넌 맞춰야지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실 건지 정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진상 먼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빠 축하한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2등 권상에서 살만해 왜 중간으로 하지? 왜 마지막으로 했어요 문제를 내실 분은 누구인가요? 정국에 문제 되는 거야? 태형 씨 고소공포증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눈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태형이 걱정돼 죽으려 하는데요 아니 고소공봉 고소공봉 중이요? 고소공포증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높은 데에서 이제 아래 봤을 때만 좀 약간 저거 높이 올라가요 저까지 올라가요 나만 봐요 나만 괜찮아요 감독님 이거 타보셨어요? 아 형도 이거는 안 무서웠어요? 에이 무서웠을걸요? 자 먼저 할 팀 우리 A팀 레츠 겟잇 야 이쪽이 약간 우승 후보 팀이에요 게 게 게 게 게 게 봄봄봄 가르치 게 봄봄봄 가르치 게 봄봄봄 가르치 게 보자 자신 있어요? 타는 건 자신인데 설명이 자신 없어요 레츠 겟잇 레츠 가르치 게 게 자 갑니다 오 야 시켰고 왔다 애들 야 저 눈 이거 남량특심 아니야 이거? 개구리 눈 봐봐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이가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높이가 뭐라고? 너희 저 끝까지 갈걸 저 위에 천장? 요르 레이 히 아 이러면 안 되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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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문제야 패스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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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방탄 그 추가로 추가로 내일 아니 아니 하하하 오 야 너무 어글라가 아 오늘 롯데월드 아니 무슨 특집이냐고 아 오시패 특집 합쳐서 합쳐서 달려라 방탄 오시패 특집 예스 아 야 무섭다 무섭다 야 그 햄버거 아 펑 오 야 진짜 받는 거 아니야? 중요해? 사이즈 사이즈 메뉴 아 감자튀김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이제 도깨 치는 거 끝났어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오 야 아 쓰베기야 수고하 아 아 사자가 국을 끓이면 사자 후 사자가 국을 끓이면 아 동물의 왕국 끝났죠 아 지금 몇 문제 맞췄는지 안 알려주나요? 네 문제 야 많이 맞췄네 야 많이 맞췄는데? 아 재밌다 아 형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타고 있으면 안 돼 좋은가? 정국이 또 탄다고? 저 어때요? 나도 도망할 수 있어 도망하자 아 나 탈 때도 정국 옆에 타달라 해야겠다 아 나 진짜 자신 없다 나는 아 호가 믿는다 간다 아 싫어 진짜 뭐야 그 부대찌개 넣어 먹는 고기 아 페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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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넣어 먹는 얇은 고기 네 글자 소세지 네 글자 네 글자 아 뭐야 고기 얇은 거 일본 가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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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 일본 가서 먹는 거 얇은 거 고기 아 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앞에 있는 사람 감독님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오케이! 다음 분들! 카메라!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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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과일! 뭐? 뭐? 초록색 과일!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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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수박! 작은 거! 더 작은 거! 요만한 거! 야, 뭐를 넣자! 야, 뭐를 넣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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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제발! 내려줘! 제발! 제발! 야! 패스 패스 패스! 너무 높아! 지금 형한테 없는 게 뭐예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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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 세 글자! 야! 야! 용기가 없어! 야! 야! 용기가 없어! 이거! 이거! 아, 너무 웃겨! 나 울었어! 나 울었어! 나 울었어! 야, 너네 한 문제 맞췄어! 키위는 야, 키위? 수박! 형, 이게 지금 필요한 거 뭐! 용기! 야, 그거 자신감이었어, 다! 형, 무서웠어요? 야, 야! 내가 무탈했어! 야, 진우야! 무서워! 둘이, 둘이 실성해가지고! 태형아, 안 무서워? 응! 안 무서워! 야, 자리 한번 볼까! 뭐가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데! 진우야, 준비 됐어? 들려! 아, 들리는데 야! 지금 필요한 건 뭐? 용기! 용기가 없었어! 용기, 용기! 나도 용기라고 했어! 진우야, 됐어? 너무 재밌다! 아, 벌써 무서워! 내려줘! 안 돼! 지민아 잘 들려! 잘 들어야 돼! 지민아 그대는? 뭐 그대는 뭐예요? 노래 노래! 그대는? 그림 있잖아! 그림! 눈썹 없는 그림! 눈썹 없는 그림! 패스! 모나리자 아니야? 눈썹 없는 그림? 문제 좀 내봐요! 가위인데! 네? 가위! 가위 뭐예요? 미안! 가위 뭐예요? 미안! 내가 가위 잘못 말했다! 패스! 뭐라고? 문제! 문제 줘! 뭐 하는 거야? 지민아 손 닦는 거! 문제 뭐라고요? 야! 그거 손 닦는 거! 얇은 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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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요? 야 얘 정신 차렸어! 그래 이때도 약간 정신 차려진다니까? 그 비눈인데 그거... 야! 야! 아! 이 팀 안에!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야 이거... 얘는 아예 답을 들을 의지가 없어! 문제는 들을 의지가 없어! 네가 다쳤어 네가! 야 너 진짜 웃겼어! 너 안 울었냐? 안 울었어요! 그래? 하나도 안 울었겠네요! 나랑 오성이가 울었어! 야! 현재 1등은... 현재 1등은 B팀 그다음에 2등은 C팀 3등은 우리 A팀 안 무서웠어요? 웃었죠 아니 왜 아무도 비명을 안 질러? 우리 울었다니까 야! 네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 재밌겠다 자 이번 게임은 그럼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아 저희 팀 가죠 저희 팀 저희 팀이 간답니다 그렇죠 가시죠 지금 제일 꼴등인 팀 더 하죠? 그래 이거 좀 무서우면 어떡하지? 무서울 거야 응 항상 살 거예요 꿈과 희망의 세계 로봇 월드 흐름라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트윗이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아님한테 꽉 소지통은 뒤 그리고 몸은 꼭 뒤로 출발합니다 출발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 용기 출발했다 지금 언제 떨어져요? 지금? 아니 한참 남았어 올라가야 떨어지지 탑승 중에 물에 티가 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흐름라이드 탑승 완료 그럼 이거 준비 출발 아 원래 그렇게 해? 잘하네 잘한다 지미야 젖었나? 젖었다 와우 세자 세자 풍선 여기야? 아니에요? 몰라 야 무서운데? 이건 안 무서운데요 야 끝났다 왔다 왔다 감독님 저희 성공하지 않았어요? 다음 거에요 이거 여기 아니야 여러분 클렌징 하고 오겠습니다 아 분 많이 튀어요? 손 클렌징 좀 드려라 앞자리 봐라 다음 팀 다 탈까요? 네 둘 다 앞에 탈게요 이제 본 게임이에요 가자 꿈과 모험의 나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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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하는데 호석이 형도 이 얘기 딱 하고 있을 거에요 뭐? 아 이건 별로 안 무섭네 막 이러고 있을 거에요 야 안 무서워 윤기 형은 이러고 있을 거에요 아 이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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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거에요 야 마 편하게 먹어 눈 뜨고 눈 뜨고 보자 떠봐 눈 떠 어디 하냐 어디 하냐 야 야 눈 못 떠 눈 못 떠 야 눈 못 떠 저 풍선 껌 못 벌어서 저 혼자 타요 장전 응 응 응 응 껌 터졌어 형 실패했어요? 몰라 터졌어 도중에 와 방울 타니까 무섭다 어우 암흑인데 야 눈 못 뜨겠어 아 물 다 맞았어 다 젖었어 몸이 다 젖었어 몸이 필자적으로 얼굴만 막았다 아 나 아까 바이킹 탈 때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 아이 너무 쉽다 카메라 젖겠다 괜히 탄 거 같아요 눈 다 젖어가지고 벌써 야 내가 눈 감아서 못 봤다 어디가 어딘지 자 이게 또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 껌을 씹을 시간을 어? 야 잘 알아서 잘 부풀려 전 타녀와 껌 씹을 시간을 이빨 씹어 어 나 이거 탈 걸 그냥 타 지금 같이 갈 사람 자 이것도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그럼 나도 사진 찍을래 안 돼 있잖아 어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야 다들 즐기는 거 같다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 야 정구아 응?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내가 볼 때도 두 번째 팀 성공할 거 같은데요 어 아 이건 너무하잖아 야 아 미스트 껌이 껌이 너무 탄력감이 장난 아닌데 이거 통상 껌 왜 못 부지 나는 우리한테 그러면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불어요? 아 이런 껌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음? 아 이거 어디 불거냐 왜 붕선해요 그게 다 쪼가는 부분이지 너 가 타고 와 통입니다 저 앞에 있지 저 앞에 닿았다면 이제 슬슬 불어 야 준비해야 돼 불어야 돼 네 불고 있어야 돼 불어야 돼 불어야 돼 불어야 돼 불어야 돼 불어야 돼 불었어 안 불었어 불었어 불었어? 아 불 진짜 많이 튀네 이거 야 이거 뭐 했냐? 네 호박 참고라 앞자리 생각보다 많이 튄다 응원할게 가는 거냐? 이제 가는 거 아잇 아잇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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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와우 와우 아무래도 실패한 거 같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 최선 살았어 중간에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 인하가 나왔습니다 이거 일체의 사심 없이 네 제가 판단했을 때 네 확실히 풍선 꿈을 두 팀과 확실하지 않은 팀으로 네 해서 점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팀 진 팀 확실하게 풍선 꿈 예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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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커진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달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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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실패죠 정답 실패 아 이걸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오오 오 오 잠깐만 이거 바이킹에서 잘해봤자 뭐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아무 소용 없네 좋네요 반숨에 꼴등 됐어요 5점 5점 4점 4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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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등이냐 왜 1등이냐 저 3명 좋아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자 그럼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나요 네 그럼 다음 장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가자 자 대만의 하이라이트죠 프랑스 혁명 프렌치 레볼루션입니다 오우 프렌치 레볼루션 프렌치 레볼루션 자 그래서 미션이 뭔가요 어떤 팀부터 저희 저희 꼴댕이가 저희 먼저 할게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팀부터 하죠 아 제일 높은 팀부터 해야 되나 아니야 낮은 팀부터 해야지 우리야 우리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키워보니까 자 갑시다 제일 낮은 팀 누군데요 저희요 가세요 예 자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보면 안 돼요 와 나 맨 앞에 타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남자 너 혼자 타라 내가 탈게 내가 탈게 앞에 나 한 병만 타라 내 옆에 자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오케이 무조건 외우겠습니다 야 여유 넘치네요 지금 아 나 암기 진짜 못하는데 아 내려가면서 봐야지 내는 지글 누위층 한가니 야 빠른데? 이거 시작부터 빨리 가 시작부터 빨리 가 내는 지글 니는 지글 누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누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누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누위층 한가니 한 거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인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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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쿠 Frankfurt 떨어져? 네 그렇다고 하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애들? 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누위층 한가니 나도 나도 다르겠지 오우우우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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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 지금 누위층 한가니 오 야 진짜로 야 여기 여기 지난다 너희 이거 응 이 소리가 보통이 아닌데 이게 층인가? 층이구나? 너는 지금 룰충 한가니 우와! 너는 지금 룰충 한가니 너는 지금 룰충 한가니 너는 지금 룰충 한가니 너는 지금 룰충 한가니 어, 금방 왔네? 벌써 나왔어? 너는 지금 룰충 한가니 야, 저기서 외우네 야, 여기서 외우네 여기서 외웁니다 감독님, 땡! 해주셔야 돼요 니는 지글 루이 둘 다 딴 말하고 있어 둘 다 딴 말하고 있어 자 과연 니 개 는 아 루 꿈 위 이충 기 한 한 간 분 잇 시 뭔 말이야 왜 그래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천천히 한 글자씩 해주세요 천천히 니 개 는 아 루 꿈 위 이충 기 한 분 간 이 잇 어 뭔 소리야 이게 수류탄이 수류탄이 있다고 마지막 게임이다 말이 되게 해봐 천천히 가자 내가 볼 때 태희가 몰라 지금 나 지금 왜 이렇게 잘 니는 지금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나지 니는 지금 니 지금 뭐하는데 아 5 4 3 2 1 실패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 지금 지민이 보고 있어요 지민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여기서 맞춤 1등이에요 야 긴데 야 이거 두 명이 사면 힘들겠다 길어? 길어 길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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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이대로 다 실패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아 진짜 무섭다 9호 아장 아장 지민 파이팅 아 에어 어떻게 말 뜬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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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있는 만족 길어 있는 만족 길어 있는 만족 아 형 진짜 무서워요 야 빨리 빨리 바로 그냥 길어 있는 만족 길어 있는 만족 아 이게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여요 지금 형 형 길어는 만족 길어 있는 만족 길어 있는 만족 나은 밤이 됐다 멋진 이래지는 말로 안 무서워 너무 무서워 밤이 쉬다 멋진 밤이 쉬다 멋진 밤이 쉬다 멋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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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민이 바이킹보다 뛰기 스트레스를 안 무섭다던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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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뭔 소리야 이동! 지민아 살아있냐? 우와 대박이다 밤이 쉬다 멋진 이게 이제 말로 말할 수 있나 멋진 난 밤이 왔을 때 난 시작할 때부터 밤이 왔을 때 아 또 있어 아 재밌다 소리 진짜 리얼하다 아아아아 타자야, 타자 타자 타는 거 들고 오고 타는 거 들고 오고 아아아아 열심히 외워야죠, 지금 아아아아 아아아아 와우 시고이 여러분 즐겁게 타세요 롯데월드 자 정신이 반 나간 거 아니세요? 나 마음도 없어 내 눈 지금 루이층 한가니 내 눈 지금 루이층 한가니 아 나 처음 갈 때부터 다 외웠었어 아 그래 내 눈 지금 루이층 한가니? 계약고맥이 한 분씩이요 천천히 시작 함 깨 이 을 수 인 도 는 벗 만 으 로 미 마 음 은 이 미 축 제 뭔 소리야 이거야? 뭐? 마음은 이미 축제? 다시 하세요 네? 난 진짜 자신 있어 나 까먹었어 번째로 나 출발할 때부터 다 외웠었어 내 눈 지금 루이층 한가니 시작 함께 미 아나다 미아다 아나다 미아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마음은 이미 축제 야 이거 뭐야 맞아 맞춰면 되잖아 맞춰면 얘 맞췄으니까 3점만 인정해줘요 무슨 말도 안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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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섭디? 아니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이거 재밌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갑시다 이 방송을 끝내려 우리가 왔다 파이팅 갑시다 가자 여러분 즐거운 여행을 즐거우세요 하늘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출발 와 고고고고고 이거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저기도 기네 즐거운 여행을 데리고 오세요 안녕 안녕 왜 한 번 더 타는 거야? 자 우리 이따가 하면서 말을 다 다 맞춰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따가 님이 틀려서 안 하지 맙시다 한 눈 지소가 눈 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무서워서 한 번 더 안 타는 게 아니고요 좀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시청자 전 세상에서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의 집이랑 외롭네 오 지치를 송령을 담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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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건 그래도 이게 이렇게 가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별로 안 무서웠어 진짠데? 지지 intrplet는 눈물이다 지지의 운송량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지지 내 눈썹이 한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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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내 눈썹이 한 번 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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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와 무슨 소리가 이래 안녕 하하하 야 저거 내 턱 내 턱이 없어서 지금 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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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줘요! 괜찮으세요? 아 눈물 나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안전반을 올리시고 이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됩니다 나 지금 누구 주먹으로 털어놨는데 맞은 것 같은데? 형이 안 때렸나? 미안하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이번에 대면했을 때 오답슨 내가 되는게 두려워 매면했었네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일로야 당황하지마 자 말을 하나씩 맞춰봅시다 제가 첫 번째에요 루비층은 한간인 진 정 한 신 구 눈 에 써 지 은 니 소 소 에 가 려 진 은 물 을 번 닭 니 닭 와 잘한다 뭐가 어렵다고 이게? 왜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이거 왜 틀린 거야? 이제 예상을 드렸고 진짜 모두 예상을 드렸고 그러니까 진짜 겁쟁이 3위방이 진짜 모두 예상을 드렸다 이거 모자에 기운이 담겨져 있나 보다 와 11점으로 RM 휴가 와 11점 다시 아까 카메라 가보니 맞을 때 알아봤어 야 우리 다이킹 배우고 다 잘했어 진짜 그리고 또한 모두의 예상을 드렸고 꼴찌 와 진짜 모두 예상을 드렸고 아 노래 중간 되게 잘 탔어 맞아 그 미션을 못 풀었지 너는 되게 개구리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네 아 바다 바 바 바 바 아 감사합니다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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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게 묻지게 형 묻지게 형 그냥 뜯어봐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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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뭐야 이게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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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 뽀글이 해외 해외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문물이 기계죠 우와 와 쫀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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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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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끓여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왜 기쳤잖아 끓여먹기 전화요 라면 3분 끓인 것도 기쳤다 이걸로 끓인 게 제가 끓인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좋아 야 우리 해외 갈 때 끓여먹자 그러면 세 번 좀 한 명이 들고 다녀지 자 1등 상품 라면 조리기 우와 진짜 부럽다 정말 축하한다 야 이거 진짜 추억인데 이거는 아 오늘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달려나가 50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봬요 여러분 여기 신비와 저희들의 달려나는 아니죠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롯데월드 다음에 또 만나요 노는 것 좀 살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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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300초 7명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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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3천 4천 4천 달달 방탄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냄새가 나는데요 더운 냄새가 납니다 덥고 캥 오늘 달러면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려를 방탄 방탄소년단의 방탈출 방탄소년단의 방탈출 우리 정원에서 한번 왔었죠 그렇죠 했었죠 어 진바 지민이 뭐죠 날 믿어 자 진지민 갑니다 오빠 날 믿어 이게 테마 거죠 테마 자 하나 하나 어 뭐야 짐 하나 둘 셋 찜질방 알바 찜질방 알바? 아 좋은가 보다 잠자는 꿈속의 소녀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적혀있어요 오 야 나 찜질방 가기 싫다 아 내가 보다 찜질방 알바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찜질방 알바 아 이렇게 입고 오는 게 자체가 약간 조금 나도 옷도 벗으면 돼 벗어서 빨리 빨리 탈출할 수도 있어요 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뭐 이렇게 팀마다 정해졌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팀을 나눠나요 뽑기지 뽑아봐 어디 난이도가 좀 났나 났나 봐요 세 명짜리 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꾸기 할 수 있나요? 자 바꾸기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오늘은 바꾸기 없습니다 바꾸기 바꾸기 오케이 하나 둘 셋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임마 꿈속에 소면 뭔가 덥다 아 나 왜 찜질방이야 우리가 네 명이 각 방에 들어가시면 문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아하 VCR이 딱 끝난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인지하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가나요 달려발방탈 외치고 갈까요? 달려라 방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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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빨라 우린 찜질방 알바 찜질방 알바 찜질방 찜질방 갑니다 소리가 그래 이마 빨리해 내 손이 먹기 전에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한 준비형 밥이나 먹는다 장자부터 장자부터 장자 장자부터 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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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장자 아니야 그니까 저 장자가 얻으려면 자 이걸 풀어야 돼 장자 얻으려면 풀어야 돼 얘들아 내 생각엔 이건 모서리 갯수야 0,4,5,3 오 형 이거 아니에요? 가볼까요? 오 형 이거 아니에요? 오 0 모서리 갯수 맞다 0,4,5,3 절대 아닌데 이거 아닌가 봐 0,4,5,3 아닌가? 딱 봐도 0,4,5,3 1,4,5,3 이게 뭐야? 얘들아 높이 스타트가 뭐가 있어 여기를 얘들아 나 누구랑 말하니? 네? 나 누구랑 말하니? 아니 아니 그걸 건드리면 안 되고 지금 이거부터 풀어야 돼 어? 야 이거 봐봐 이거랑 이거 이거가 여기 그려져 있어 그래 맞잖아 여기 높이 스타트 오 괜찮은데? 그건 이거 푸는 거 이거 메뉴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거 풀고 있어요 형이 나 더 모르겠어 야 얘 얘 하나씩 와 타서 해보자 나 이거 하고 있을게 이거 뭐야? 아홉시 아홉시 내가 0부터 야 지금 나 이거 알겠어? 내가 0부터 메뉴 이건데 나 9,999까지 해볼게 이거 4,5시인가? 설마 우리가 도로시 꿈속에 들어와야 되는가? 뭐야 시작한 거야? 그런가 봐 중요한 날 옆에는 고민이 형 하나 아 아이 간단해 이게 중요한 날 근데 중요한 날은 보니까 생일 그러면은 생일이 도로시의 중요한 날 그러니까 아빠가 안 와가지고 슬픈 거네 아 맞아 생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아빠가 하루 늦게 왔지만 도로시야 생일에 놀아줘서 행복했다고 그럼 2016년 8월 14일이 도로시 생일이네 2,1,1,1,0,1,1 2016년 8월 14일 0,8,1,4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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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워드 샷 패스워드 샷 그렇네 형 우리가 샷 등록해가지고 내가 뭐 만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맞춰서 그런 거야 모든 버튼을 만져본다 자 봐봐 초록색 버튼 있네 이게 4개 3개 5개 4개인데 여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난 힘들면 갇힐 것 같아 무슨 버튼이지 저게 이럴 때는 빨리 해야 돼 네 저기 그 저희 그 중요한 날 풀어가지고 초록색깔 버튼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봐봐 여기 곰인형하고 여기 버튼이 있어 두 개 두 개 해당하는 걸 누르래 아 저 손톱 손톱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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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어 됐다 어 됐다 나 이러다가 전화하지 아 잠깐만 일단 시간 좀 있으니까 전화 나 좀 알아봐 아 빨간색을 눌러야 돌아가는 거 같지 않냐? 이게 높이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거장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지금 하나 물어보죠 아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저 하나 첫 번째 문제 한 번만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메뉴이요 이럴 수가 왜 4516 나와 4516 뭐 아 316인데 416 아니 앞에 글자 따 봐요 416 4516 아 그럼 일단 하나 열었다 매트 매트 확인해면 된대요 그러니까 따 따 따 따 따인데 이거 저거잖아 그런데 이 이 이 이 것부터 푸는 게 맞아? 일단 다른 거 이것도 한번 해놓은 거 이것도 풀란 거잖아 이것도 풀란 거잖아 모르겠다 아이가 어 형 아까 여기 이거 아까 그 동산 그거네 갖다 놓자 돌아오시는 길을 잃었다 너무 무섭다 한쪽은 뾰족한 산이고 한쪽은 둥근 언덕이래요 산과 언덕은 닮았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나는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정중앙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 있다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 있다 그러려면은 이게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되면 뭔가가 될 거야 머리 위에 자기를 닮은 별이 떠 있다 여기에 별을 올려놔야 되나 보네 여기 별 나를 닮은 별자리를 찾아야 돼 8월 딱 아까 8월 24일이었잖아 8월 24일이었잖아 2016년 8월 14일이 저럿이 생일이 있네 8월 24일이 뭐냐면 이거야 오 근데 떼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간다 여기 7, 8? 왜요? 아 찍어봐 6, 8, 6, 8, 8, 8, 8, 8, 8, 9, 8 아냐? 근데 아니야 이게 힌트 쓰면 줄어든다 했나? 우리 보고 아 10초씩 줄어들어 벌써 15분 지났다 8, 8, 9, 8 이게 뭐 왜 이건 다르잖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1, 0이 뭔데? 오, 8, 7 열었어 어떻게 그러냐? 1, 0, 8, 7이었어 꼬꼬도 했어 이게 꼬꼬도 했다고? 나 이제 어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8, 6, 8, 7, 8, 8, 8, 9던데? 8, 8, 8, 8, 8, 8, 9던데? 오? 오? 와아 좀 쩔었다 자 이거 이 안에 어디서 나왔네 이거? 여기, 여기에서 나왔어 아 이거랑 같이 나온 거예요? 제가 좀 물어봐봐 아 몰라 다 써 그냥 여보세요? 네 저희 그거 메뉴랑 1, 0, 0, 0 이걸 두 개 열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아 네? 내가 한 거 맞아 뭔데? 초록색 두 개 아 여기 스타트 있길래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이게 뭔데? 미루 마지막 뭐야? 마지막 뭐야? 마지막 뭐야? 이게 미루래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 옆에 밑에, 옆에 위에, 옆에 아 잠깐만 어 됐다 아 이거 어떡하지 형 열었어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점을 주세요 있으세요 1번 1, 3 초록색깔하고 다른 거 열어야 돼 나보다 뭐야 뭐야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오! 가면 돼 이제? 오! 여기, 여기 뭐 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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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높이 높이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또 있잖아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또 있잖아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또 있잖아 왜 안 빠지지 머리가 빠졌다고 아 야 잘못했네 사자 자리네 왜 사자 자리지? 얘를 뭐인지 아 8월 14일이네 24일이 아니라 얘를 어 방금 대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록불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걸 깨웠으니까 초록불이 들어온 대칭 왜 바꿨어? 아니 아까 얘를 바꿔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야 될까? 아 아 아 이건 맞고 네 왜 아니요 여기에서 오 여기 봐요 와 이거 맞는다 오 야 너가 맞았네 너가 맞았네 형이 어떻게 해? 형 형 형 형 형 열려있어? 너 맞았네 형이 어떻게 해? 그래 그 아까 뭐 끼워서 한다는 그리고 이거 이게 끼워서 한다는 그거 아니야? 이건 뭣이야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아 거꾸로 보이네 거울로 하는 거구나 거꾸로 보여? 이게 이게 지금 거울 그러네 그러네 이 모습을 보면 거꾸로 보이는데 이게 이게 뭐 어쩌자는 거지? 저를 뭐 꽂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어? 이거 오 이거 딱 맞는데 뭐야? 뭐야? 이거 딱 맞는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이야 야야야야야야 꼼지니까 올라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깜짝 놀랐어 와 대박 저런 게 있었어? 이제 이거 하면 되겠네 손톱은 한 곳만 닫혔다 손톱은 이 중에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읽어줄게요 손목은 세 곳이 닫혔다 손톱과 손목은 가장 길게 연결돼야 한다 이게 뭐 피부와 비늘은 닫히지 않았대요 여기서 오 야 열렸다 오 깜짝아 나 진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더 놀라 이 순서가 또 뭐 있나 본데? 이거네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날개가 위에 그리고 여기 여기 이거부터 위에 첫 번째 꽂고 위에 꽂고 그럼 얘가 이렇게 닫고 그게 그 중인가 볼데? 오 열렸어 오 열렸어 오야 아저씨 사탕이다 사탕이다 이거네 다음 비밀번호가 그거네 사탕은 사탕 5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3이다 3 3 2 3252 3252 맞아? 숫자야? 야 안 열려 아닌가 봐 3252 이럴 때는 힌트지 야 하다 하다 왜요? 첫 글자 보컬 2에 2 2 일기장에 1 사탕에 4 팔찌에 8 2 1 4 8 이거 하면 탈출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도로시가 안에서 잠들고 있어 이렇게 깨워야 돼 와 이거 생각보다 많다 야 여기는 오 12 이게 12이야? 높이 여기 있어 이거 지금 매트를 보면서 하자 아 보고 웃겨 매트를 보면서 하자 매트를 보면서 하자 매트 가져와봐 그냥 가지마 가자 그대로 그대로 저게 3이야 저게 3이야 형 근데 6이고 12가 말이야 저 밑에 3도 있어 저 밑에 3도 있어 이거 숫자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봐봐 내가 3에다가 6 여기가 4 형 12 이거 9 6 3 1 1 1 1 그리고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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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야? 이거 10시야 아닌데 10시 맞나? 10시 맞나? 네 10시 맞는 거 같아 그러면 10시랑 1시야? 네 1001 1001 1001 1001 1001 1001 아 아니죠 아래로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 아래 오른쪽 아 이거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순서한 여기 이거 보고 하면 되겠다 어 여기서 그 다음 높이 야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힌트 써 네 지민아 너의 담당에 힌트 10시 맞아 아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래? 10시 맞아고 봐 근데 이거 불가마 열었거든요?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 10시 11분이 그럼 맞는데 뭐야? 안 열고 그러는 거지 야 지민아 네? 네 네네네 잠시만요 지민아 네가 듣는 게 나을 거 같아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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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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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달라고 했거든 매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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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매트 아 그 매트에 그려진 거랑 그리고 방향키 상자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근데 그거 높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수록 그거 매트에 적힌 걸로 방향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 밑으로 4칸이어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아 내가 한 거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맞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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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땄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한 거 맞았어. 여기 있어. 형! 형! 초록색 검은색. 초록색 vs 청색. X 4. 1. 내가 한 거 맞았어. 1등 중. 3이였죠? 1, 3, 9, 2 어? 2 6 아니에요? 1, 3, 6이 아니야? 일단 아이스방도 여자 1, 3, 9, 2 이거 9인가? 아, 이거 뭐 있네? 이게 뭐가 그려져 있네? 어, 이게 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와... 야, 이거 생각보다 많다 야 야, 제가 도래식에 가까운 엄마, 아빠가 재밌는 숨가게 해줄까? 1, 2, 3, 4 난 항상 라벤더 뒤에 숨었다 난 항상 라벤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라벤더? 어, 그거 뭐 해서 열어야 되나 본데? 아니, 라벤더 하지 여기 또 뭐 있네 Do you love me? Yes, 너 나 사랑해 여기 영어가 다 써있는데? 앞글자 빨간색으로? Do you love me? 이거 이건 F D, K 이걸로 무슨 문장이 만들어졌어? 여기가 다 그거야 다 써있어 단 개수를 따라서 너무 어려워 아니,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거야 왜? 원래 한 방 탈출하는데 40분씩 걸려 아... 40분야 그래 총 2방이니까 대부분 못게 대부분 못게 어, 야, 여기다 하는 거네 이거랑 이거랑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거를 거울로 딱 닿을 때 얘가 어, 그렇네 W 아, 그렇네 맥 꼭대기 W, 맥 꼭대기 W가 없어 야, 이거다 W가 그럼 없어 이게 W잖아 근데 이건 어찌봐도 M으로 생각하는데 W 이게 W W가 되고 얘가 G가 돼야돼 근데 G 어, 뭐 아, 같이 받을게 W, R W, R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형, 이거 불빛은 왜 나는 뭘까요? 뭐? 거기에 이따 앉아서 뭐 보래 의자에 앉아서 여기를 바라보면 뭔가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아, 1, 3, 9 1 1 3 9 어?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잠깐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니, 1, 3, 6, 2 아, 6이었어? 아, 6이었어? 이게 9이라고 하기는 6이잖아 1, 3, 6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1, 2, 3, 4, 5, 6, 7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 1, 3, 6, 2 아, 6이였어? 아, 6이였어? 하하 1, 3, 여기 여기 이 모양, 이 모양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그럼?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찾아 median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끊어진 걸 이렇게 원, 투, van, structura째, 4, 5, 6, 7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Visual Is Not A 이거 그냥 이게 끝이야? 이 기어 문자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에 쓰여 있어 얘네랑 얘네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근데 그러기에는 뭐 장치가 없네 어 여기 있네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네 아 여기 있다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위에 올려놔 어 이거 뭐 등장하는 거 아니야? 아 저 저기 여기 이거 빨간 거 없어졌던데? 이거 빨간 거 없어졌던데? 이거 센서야 여기 앉아서 이따가 저렇게 보면 뭔가가 열린다는 거야 한 번 앉아볼게요 나도 앉아볼게 앉아볼 어? 어 왜? 아 어 야 궁금해 나도 안 볼게 아니 어 어 어 어 D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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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앉아있어 너네 앉아있어 D 너네 앉아있어 앉아있으라고 너네 여기가 O D가 맥팀 땡이 D가 맥팀 땡이 D가 맥팀 땡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이게 O 이거 뭐야 야 앉았다 다시 일어나 형 DM이에요 아니 앉아봐 일단 앉아봐 O X X 여기 X 밑에 X 밑에 X G 아 한 명씩만 해줘 서 봐 하나 둘 셋 O 뭐야 나 못 봤어 G D 어디 어디 K K K K K 형 맨 K 맞아 형 맨 처음 위에가 D 됐다 O D 됐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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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버튼이 있어 살 뻔한데 이거 아 지금 잠깐 시간도 없는데 어차피 10초밖에 안 돼 우리 몇 개냐 두 개밖에 안 썼죠 세 개 지금 세 개 썼어 아 이거는 큐스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거 같아 이거 여기 써있던데 이것도 여기 수도관 버리고 아 이걸로 이거 할 수 있나 보네 그러면 저는 저거 이거 해볼게요 10시 1분 맞는데 왜 10시 1분이요? 어 왜냐면 저게 10이고 저게 1이거든 그럼 1, 0, 0, 1이잖아 1, 1, 1, 1, 1, 1, 0, 1, 0, 0 안 돼 해봤어 해봤어 딱 딱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이거 뭔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3, 4 5 6, 7 5 5 6, 7 6, 7 5 오른쪽 밑에 4 5 5 6 5 5 5 5 5 이게 맨 마지막이라 집요, 했어? 아니요 잠시만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어? 우와 취미, 역시 취미야 여기 맞추는 건가 보다 잘한 건가 보다 이거 뭐야? 맞추는 건가? 형작이에요? 아, 이게 하나 조각이 있어야 돼 조각을? 조각을 여기서 여다 보다 그렇지 야, 이거 힌트 가자 우리도 힌트 쓰자 안 되겠다 힌트 써, 이제 힌트 써야지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다음 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저희 그거 불가마 들어가서 시간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 얘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이걸로 이거 다 풀었잖아 형, 혹시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약간 신경 쓰실 건데 아, 여기 LF 그게 있구나 한 명은 요쪽을 봐야 되고 한 명은 요쪽을 봐야 되고 보는 시선,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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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럴듯해 방향대로 얘네를 다 놔보자 얘네 이렇게 쳐다보게 뭐야? 제가 한번 그거 갖고 올 거야? 힌트? 야, 너 힌트 드릴 거면 제대로 기억해서 와야 돼 네 뭔가 분명히 어? 야! 이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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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 있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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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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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북치는 애, 북치는 애 얘를 W, W 그래, R, R 이거 보여 형, 형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통화하는 도중에 다 열었대요 여섯 개의 거울을 등지고 이거를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건데 형, 여섯 개 거울을 등지고 뭐시게 하는 거 얘랑 어디갔어? 얘랑 얘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얘랑 얘 이런 표가 뭐지? 저거랑 저거는 무엇일까네 어, 저 들어갔다, 불 어? 아, 그러네 이 버튼이 또 뭐 중요할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있네, W W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화이트 순서대로 누른 거지 이거 순서대로 화이트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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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 갑시다 W W W W Y B 블루 R R G 이게 말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지 신사숙년 나랑 결혼해줄래? 야, 형, 그냥 의자 앉아봐 여보세요? 여섯 개의 거울을 등지고 해서 자, 우리도 힌트 쓰지 않는데 힌트 써, 이제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네, 다음 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저희 그거 불가마 들어가서 시간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내가 볼 땐 이걸로 해서 이게 뭐였냐고 그러네 5분이었어 5분이요? 1이 아니라 5분이었어 이게 1이잖아요 1시 방향에 있었잖아요 1시 방향에 가르치면 5분이래요 1일 아, 10시 그러니까 우리 1분이 어떻게 될까? 아, 맞네? 오케이 이 생각을 못하냐 어떻게 자, 패닉 찜질방 이제 열어야죠? 4103 가자 핵단승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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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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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방 아이스방 이거 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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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 근데 어떤 게 위인 줄 알아야지 이거 위 위 야, 왜 4152감이야? 여기 적혀있어 아, 적혀있었어 아, 적혀있었어? 어, 됐다 뭐 열렸어 열렸어, 방금 열렸었어 뭐에 열렸어? 아, 지금 잘못했어 어, 지금 북효하잖아, 북효하잖아 어, 글래? 어, 그지 아, 저기 가면 저거 뭔가, 뭔가, 뭔가 바뀌었어 뭔가, 뭔가, 뭔가 바뀌었어 어, 어, 어 그럼 뭐가 변화가 있을 텐데 여기가 문 열린 거 아이가? 아니네 어, 야, 얘들아 아이스방 온도가 떨어졌어 와, 야 와, 야 나이스, 나이스 남준이, 남준이 한 건 했다잉? 온도 조절기야, 그만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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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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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이거 숫자, 이거 개수대로 내, 개수대로 개수대로 개수대로, 개수대로 봐봐 동그라비, 동그라비 동그라비 아, 앉았을 때 불빛 순서 따라서요? 어딨지? 형, 우리가 앉았을 때 어 불빛이 하나하나씩 들어왔잖아요 어 그 순서래요 아 아 알겠다 여기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거 아, 알겠다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적어 3, 4, 5, 6 개수내러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 두 개 그다음 사각형 두 개 사각형 두 개 2, 2, 2, 2 얘들아, 잘 보면 모양이 달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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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끼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그래, 끼울 오, 야야, 오, 야야 아, 4, 4, 4 아 이거, 이거, 1, 1 세모, 3 자, 8, 8, 8 자, 2, 2, 2 별 뭐예요? 별, 4 세모, 3 세모, 3 사각형 사각형? 3, 2, 2, 2 2? 2 1, 4, 3 아, 열었다, 저기 오케이 1이 뭐야, 1? R, Y R, Y, 이거 R, Y, W R, Y, W, 이거 R, Y, W, B B, R, Y, W, B, 이거 R, Y, W, B, W R, Y, W, B, W R, Y, B, W E, R, Y, W, E, W, W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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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B, W, B,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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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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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라시! 도라시 아니죠. 아니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4 3 2 2 2 2? 아 열었다 저기. 1 2 4 3 7 2 4 3 됐구나. 됐다. 아야. 1 2 3 3 자. 뭐야 밀어. 3 3 4 4 불가마 온도 올라왔어 46.87도. 46.87도. 불가마 46.87 뭐 열었잖아. 여기 온가 보다. 간다. 단발차야. 방금 나오는 거 들었거든요. 방금 나오는 거 들었어요. 방까지 본 건데. 다 썼어? 다 썼어? 아니요? 진짜 하나도 안 썼어요 오 진짜? 근데 좀 많이 쉽던데요? 아쉽네 이게 바로 크라하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한 2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딜 비밀라 그래 뭐야 윤경호 써서 시켜요? 같이 비벼 형 형 가운데 가만히 있어요 어딜 비빌라고 해 아무튼 재밌었네요 진질방이든 뭐든 잠자는 꿈 꾸는 소녀든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자는 꿈속의 소녀팀은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개봉하시죠 개봉해? 좋아 보이는데? 고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누구 한 명에게 몰아야합니다 저도 게임을 안 해서 저도 게임을 안해서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대요 이건 진영이 진영이 다 했어요 나 혼자 들어갔으면 못 풀었을걸? 야,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좋네, 아쉽게. 아쉽다. 진짜 아쉽다. 이모 차이 좀 아쉽다. 진짜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나는. 근데 이게 또 다 같이 하는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야, 그럼 지민이 형이 한 칸 했어요, 우리 팀은. 아, 중간에 멤버 오더라고. 역시 리더. 이야, 달라방타는 다운드리겠습니다. 달라방타! 와이.